지금 저 안에서 어기고 있는데 아니 위법을 하고 있는 상황을 촬영을 해야 위법이 증거를 남기죠 지금 위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제가 법을 말씀드렸잖아요 도장을 찍어서 하는 게 공직선거법에 나와 있고 지금 찾아보세요 157조, 158조 찾아보시면 나와 있어요 그러면 도장을 찍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저거 인쇄로 해서 다 주잖아요 프린터로 그러면 인쇄로 하는 게 84조 사항에 인쇄로 가름할 수 있다 이거 하나 딱 집어넣었다고 근데 규칙이 어떻게 법을 어겨요 법 안에서 만들어지는 게 규칙인데 법은 도장을 찍어라 규칙은 인쇄로 가름할 수 있다 이게 벌써 법 이게 맞지 않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또 179조에 보면 분명히 정규회 투표용지는 다 외에는 무효예요 즉 인쇄한 건 다 무효예요 다 도장을 찍어야 유효한 겁니다 179조 공직선거법 179조 찾아보세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상황을 제가 알기 때문에 와서 그 의의사항을 이거 잘못된 거라고 얘기를 하고 촬영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유권자로서 정당한 행위입니까 아니면 정당하지 않은 행위입니까 위법행위를 촬영하는데 왜 안 됩니까 위법행위를 그 동영상하고 사진 다 찍어놨어요 구글에서 5.9 대선 부정선거 쳐보세요 구글에서 그 동영상 다 나옵니다 구글에서 5.9 대선 부정선거 쳐보세요 다 나옵니다 이거를 지금 남겨놨는데 1년이 넘도록 언론사가 지금 침묵을 하고 있어요 국민들 다 몰라요 지금 이분들 다 눈이 휘둥그레져 있잖아요 이게 대한민국 현실이에요 이게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공직선거법도 어기면서 선관위가 치르고 있고 선거를 이 상황을 국민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있고 자 그러면 국민들이 뭐가 되는 겁니까 선거권 잃은 국민은 세금만 내는 노예예요 노예 국민이 국가의 주인인 이유가 뭡니까 세금을 낸다 나라 운영을 위해서 그 세금으로 잘 운영해달라고 위끈을 뽑는다 선거권 가지고 그래야 국가의 주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헌법 1조 2항에 보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왜 국민으로부터 나옵니까 선거권이 있기 때문인데 이 선거권을 지금 농락당하고 있어요 아니 개인위사표소의 자유인데 알았어요 자유가도 얘기했어요 아니 사실을 안 내는 거잖아요 거짓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궁금해서 알아뜨렸을 거에요 알아뜨렸으니까 싫어 자리 저도 이거 녹음하겠습니다 동영상 녹화하겠습니다 네 녹화하지 마세요 네 네 저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해하세요 네 보호하기 위해서 근데 어떻게 010-8782-5057 5057 하지마세요 아니 저 뭡만 찍을게요 초상권 침해 안합니다 초상권 침해 안합니다 이거 이거 듣고 하시면 안됩니다 직무하는데 촬영하시면 안되냐 그거 삭제하세요 저도 유권자 직무로 하고 있는데 똑같이 저도 지금 유권자로서 직무를 수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십시오 편아저씨도 유권자시고 그렇죠 유권자 직무를 하고 직무를 수행하는 홍보를 때문에 지금 촬영하지 마세요 아니 그러니까 선거권이 문제가 있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네 여기서 시끄럽게 안하면 국회 방해됩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럼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국민이 아무 힘도 없는 국민이 이러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슈화가 됩니까 언론에서 다 감추고 있고 아니 성관위가 이렇게 위법을 하고 있는데 성관위한테 제가 얘기하면 성관위가 예 그러겠습니다 하고 바꾸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성관위가 성관위가 5구 대선 부정선거를 치러냈어요 아니 전국적으로 표를 다 바꿔 칩니까 성관위 아니면 국민이 바꿔 칩니까 아니 사전투표하면 딱 개혐하는데 접힌 자국 하나 오면 투표용지가 막 쏟아져 나오는데 국민은 자기가 누구 찍었는지 모르게 다 접어서 넣잖아요 접힌 자도 왜 이렇게 해서 됐단 말입니까 거제시 개표 참관위를 했었어요 제가 아 그런데 그래서 지금 여기도 선거도 5구 대선 작년 5구 대선 그러니까 작년 5구 대선 그렇게 치렀다니까요 저는 여기는 혼자 주당하시는데 물론 그걸 많이 아신다 싶습니다 네 네 우리 가면 더 많은 알고 알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단지 말 말하는 뿐이지 더 이상 감 드리지 말고 한말씩 생각하면 내려와서 여기 국민들한테 알리려고 왔어요 아니 왜 자기 물어보세요 국민 여러분 선거법 제대로 알고 선거를 치르고 싶습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모르고 선거 치르고 싶으십니까 알고 싶으시죠 알고 싶으시죠 그죠 맞죠 맞죠 그러면 제가 지금 이 경찰 아저씨가 알고도 알고 싶지 않다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그죠 157조 158조 공지법 선거법 찾아보세요 그러면 투표관리관이 투표지에 도장을 찍어서 유권자에게 주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사전투표대 바꾸려고 공직선거관리지치 84조 사항에 인쇄로 가름할 수 있다 이렇게 넣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법책에는 법을 어기는 규칙은 없어요 법 안에서 규칙을 제정해야 돼요 그죠 그건 아실 거예요 헌법 안에서 법을 제정하고 법 안에서 규칙을 제정하고 이거는 법의 책입니다 그런데 84조 사항에 그냥 인쇄로 가름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고 지금 프린터 발급기로 다 인쇄해서 주는 거예요 투표관리관의 도장을 근데 이 투표관리관의 도장은 찍는 이유는 투표장 내에서 많이 투표지를 발급하기 위해서 투표관리관이 투표장 내에서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100매 이내에서 미리 찍을 수 있어요 100매 이내에서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밀렸을 때 100매 이내에서 미리 찍게끔 돼 있어요 그 외에는 미리 찍을 수도 없고 인쇄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인쇄하고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 공직선거법 179조에 보면 정규의 투표용지 외에는 무효로 한다는 조항이 있어요 근데 정규의 투표용지가 뭐냐면 공직선거관리규칙 제 100조에 보면 다 투표관리관에 직접 도장을 찍어야 정규의 투표용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국민 여러분이 저거 인쇄로 한 거 하면은 다 무효표입니다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다 무효표입니다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죠 선관위가 아니 그거는 법이 왜 있습니까 남들이 보라고 명시해 놓은 거잖아요 그거 직접 찾아보세요 공직선거법 179조 공직선거법 158조와 157조 다 찾아보시고 공직선거관리규칙 100조 공직선거관리규칙 84조 사항 찾아보세요 그러면 제 말이 틀림없습니다 저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선거법이 사전투표제 선거법이 엉터리 선거법이에요 엉터리 선거법 국민들 완전 기만하고 농락하는 엉터리 선거법이에요 4일간 5일간 그리고 또 하나 저 봉인 방법 보세요 비닐 스티커를 봉인해놨습니다 옛날엔 종이로 해놨어요 투표함 쭈기면 복구가 안 되잖아요 저거 뜯었다가 다시 붙이면 아무도 모릅니다 지문 검색하지 않고서는 한번 다 들어가서 보십시오 들어가서 보세요 투표함 보시면 봉인 봉인 앞에 봉인한 거 비닐 스티커에요 투표 끝나고 투표고 덮는 것도 비닐 스티커에요 그러면 자 비닐 스티커를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투표함 옆에다 보관해놨다가 뜯어서 붙이면 투표함 바깥치기도 용이하고 4일 5일 보관하잖아요 투표지 그렇지 그러면 비닐 스티커 뜯어서 봉인 풀은 다음에 투표지 쳐집어놓으면 누가 알아요 국민이 그거 감시하고 있습니까 감시 안 하고 있죠 그게 5.9 대선 실체예요 그러니까 사전선거 딱 뜯으니까 접힌 자국 하나 없는 투표용지가 그냥 무더기로 쏟아져 나온 겁니다 그게 5.9 대선 부정선거 구글에서 쳐보시면 다 나와요 기가 막힌 사실입니다 근데 국민들 다 모르고 계세요 이게 우리나라 국민과 지금 현재 이 성단위의 실체고 이 정부의 실체예요 이거 우리나라 그리고 이거 언론에서 단 한 줄의 보도도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럼 언론 장악됐죠 자 선거권 이미 국민 뺏겼죠 그럼 국민 뭡니까 국민 개돼지입니다 개돼지 지금 국민 개돼지 됐습니다 국민 개돼지 된 게 아니고 국민이 권리 형사를 하기 위해서 투표를 하는데 아니 투표 선거 하면 뭡니까 들러리인데 사전에 투표하기 전에 아니 이거 들러리인데 뭐합니까 이 일을 제기를 좀 하시죠 아니 도둑놈한테 도둑놈을 신고하는 사람 봤어요? 도둑놈을 도둑놈한테 신고하는 사람 봤어요? 성관위가 저지른 걸 뻔히 아는데 제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성관위가 알아서 잡아주겠어요? 그러면 모든 국민들이 그러면 지금 국민의 권리 형사를 하는데 아 그래서 대법원에 지금 대법원에 12건을 소송을 해놨는데 6개 단체에서 12건 소송이나 3씩 열었죠? 자 근데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1년이 넘도록 딱 한 차례 열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 변론기일이 6월 15일에 잡혔어요 왜 6월 15일에 잡았을까요? 선거 치르는 거 보고 판결내겠다 그 뜻 아니에요 6개월 안에 소송은 6개월 안에 될 수 있으면 끝내게끔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에 그런데 1년이 넘도록 단 한 차례 열렸어요 이게 말이 되는 사실입니까? 국민 부정선거를 소송을 해놨는데 대법원에서 1년이 넘도록 단 한 차례 재판이 열렸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12건 소송에 이게 지금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왜 이런 현실이 일어나느냐 성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대법원 대법관이에요 각 지방의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고등법원 판사에요 자 이런 구조 속에서 국민이 부정선거입니다 하고 대법원에 소송을 하면 대법원이 제대로 판결 내주겠습니까? 안 내주죠 잠시만요 이런 구조로 무슨 선거를 치른다고 대한민국 이런 구조로 무슨 선거를 치른다고 네 네 그렇습니다 저는 네 안 그러면 어떤 단지에서 나오는지 아니에요 저는 분명히 개인이고요 거제시 개표 참관을 하면서 제가 사진 찍고 증거 동영상까지 다 남긴 증인입니다. 그리고 제가 집은 서울인데 일 때문에 창원에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외선거 하려고 왔는데 공직선거법에 따르고 있는지 그걸 지금 촬영하려고 촬영하면서 선거하니까 지금 촬영하지 말라고 하면서 쫓아냈어요. 유권자가 선거법에 따라서 선거를 치르고 있는지 없는지 촬영할 수 있는 권리도 없다면 그게 유권자입니까? 그런데 아마 제가 알고 있어도 안에 내부에서는 촬영이 검지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다고 해서 물론 지금 말씀하시는 게 틀리다라는 건 저도 반응은 모르지만 선거법에 대해서 조금은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이렇게 하실 게 여기서 물론 하시는 것도 좋은데 선관위라든지 선관위에 관련된 분을 불러가지고 이런 부분에 지정조치를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사전투표제가 2014년 1월 1일에 도입됐습니다 국민몰록에 지방선거 총선 대선까지 치렀습니다 잠깐만요 그 옛날부터 있어 왔던 일도 저희들도 알고 있지만 어떻게 바꾸지를 못했겠지 물론 이런 분이 계셔야만 뭔가 확신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개인으로 개인이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다는 건 솔직히 무리거든요 나라와 끝내는 나라와 집단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개인이 한다는 건 심식하게 무리라고 하십니다 우리나라 5천만 국민들이 대다수가 물어보면 아마 즐거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소송을 하시려 아예 안 할 거고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하시는 것도 좋은데 해결책은 있습니까? 네 그래서 증거를 남기려고 온 거예요 제가 지금 공지선거법에 따라서 선거를 안 치르고 있다 그러니까 증거를 있어야 제가 뭔가 법적으로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걸 막았어요 근데 공무수행 방해라고 하면서 막았는데 그거를 잘못된 거를 알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 다음에 지금 안에 내에서는 차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승관이 위원 중에 누군가를 오가서 동참하여서 하는 식으로 알고 이건 잘못된 거라고 해서 꼭 방송에 내보내더니 아니 근데 그게 보세요 촬영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얘기를 못 하잖아요 자 안에서 국민이 선거를 제대로 치르고 있는지 없는지 촬영을 하지 못할 권한이 뭐가 있습니까 자기 유권자가 자기 표를 행사하는데 이 표가 제대로 행사되고 있는지 선거가 제대로 치러지고 있는지 이걸 치르는 건데 이거 찍는 건데 그거를 왜 촬영을 못 하게 하며 그리고 촬영을 못 하게 하는 거는 자기가 기표한 그거를 촬영을 못 하게끔 해놨어요 그거는 비밀 선거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저는 도장을 안 찍은 거를 인쇄돼서 나오고 있는지 도장을 찍어서 하고 있는지 그걸 촬영한 겁니다 다른 거 한 게 아니고 투표 발급기에서 투표 관리 칸에 인쇄를 한 용지가 나오나 아니면 거기 앉아 있는 분이 도장을 찍나 그거를 왜냐면 공직선거법이 지금 그거 어긴 것 때문에 제가 항의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안전장치예요 부정선거를 치르지 말게 하기 위한 도장을 찍는 건 안전장치거든요 자 그러면 저 투표 발급기 누가 관리합니까 선관위가 관리하잖아요 자 선거 끝나고 선관위 관리하면 무한정으로 또 뽑아낼 수 있어요 잠깐만 무한정으로 기표를 해서 임의로 투표하며 쳐집어 놓을 수가 있어요 그게 5월 9일 대선에 걸린 거예요 저한테 접힌 자고가 아니 어떤 국민이 이렇게 긴 용지를 접지도 않고 넣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과반 이상이 접지 않고 나왔고 심지어 한 투표함에서는 세로로만 길게 접힌 한결같이 세로로만 길게 접힌 투표용기가 나왔어요 그것도 다 나와 있어요 동영상에 그래서 내가 하도 기가 막혀서 작년 5월 10일부터 이걸 계속 알리려고 했어요 인터넷 동영상 그런데 전화 지지가 안 해 전화 지지가 안 해 자 언론사가 차단하고 있고 인터넷도 대부분이 장악이 돼가지고 전파가 안 돼 임의로 조정을 하기 때문에 심지어 네이버에 5.9 대선 부정 선거 쳐보세요 5.9까지 쳐도 대선 부정 선거 안 쳐요 그런데 구글에는 5.9만 쳐도 대선 부정 선거가 나와요 뒤에 검색이 되게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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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런 방법으로라도 국민에게 알려야겠다는 어떤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알리러 온 겁니다 자 국민들 좀 아셨죠 이제 지금 우리나라 얼마나 심각한지 아셨을 겁니다 국민들 이거 사전투표 해봤자 들러리입니다 그냥 투표했다는 거 보여주기 위한 들러리 그리고 결과는 선관위가 임의로 조작합니다 100% 조작합니다 이거 제가 근의 아닌 근의 하나 일단 선관위가 그중에 한 분 오셔가지고 지금 오시고 지금 오시는가 하고 지금 아 그래요 지금 오시던만 제가 이거를 전단지까지 만들어서 4월 10일부터 돌리기 시작했어요 한 10만장 찍어서 지금 5만장 넘게 돌렸어요 여기 창원시에만 한 만장 가까이 돌렸습니다 자 그런데도 지금 국민 모르잖아요 자 자기가 선거권 뺏긴지도 모르고 지금 살아가고 계시잖아요 국민들 아무리 먹고 살기 바쁘셔도 자기 선거권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지켜지지 않고 있는지는 알고 사셔야죠 국민이 왜 국가의 주인입니까 선거권이 있기 때문에 국가의 주인이지 선거권 없으면 그냥 세금만 내는 노예예요 그냥 세금만 내는 노예로 사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부정선거 전단지요 제가 360만원 들어와서 10만장 찍었어요 그렇죠 기가 막힌 거는 제가 그걸 돌리는데 그걸 돌리는데 경찰 12명이 나와서 막더라고요 광고물 무담부착이래요 자 부정선거 전단지가 광고물입니까 기사물 아닙니까 육하원칙에 의해서 써져 있거든요 제 이름 다 들어가 있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했는지 이거 다 그대로 썼어요 근데 광고물 무담부착이라고 하면서 경찰 12명이 나와서 막더라고 자 이게 지금 대한민국 현실이에요 그리고 저 광고물 무담부착 등에 딱지 두 개 떴어요 그거 돌리다가 그래서 직결심판을 했는데 직결심판을 했어요 판사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냥 읽어요 그래서 제가 판사보고 광고물의 정의 좀 얘기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광고물의 정의가 뭡니까 그랬더니 그래도 읽어 광고물의 정의를 피의자에게 분명히 납득해서 얘기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래도 읽어 그래서 직결심판에서 6만원 맞았어요 두 건 다 그래서 정식재판 또 청구했어요 억울해서 아니 부정선거 사실을 알리는 전단지가 광고물입니까 광고물은 제품과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알리는 물건 아닙니까 네 네 또 오셨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이분 알아요 제가 통 사람들한테 얘기를 좀 해 주세요 이분이 무슨 말을 하신 건지 네 제가 얘기한 거는 공직선거법 157조 158조 이거에서 투표관린이 도장을 직접 찍어서 투표지를 발급하게끔 되어 있고 그리고 그걸 인쇄로 가름할 수 있다는 거는 사실사조 사항에 의해서 그거 했는데 제가 따지는 거는 자 규칙은 법을 어길 수가 없잖아요 그게 다른 규칙이죠 아니죠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공직선거법은 도장을 찍어서 돼 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관리규칙은 지금 무슨 병이 아니라 다른 데 가서 하세요 동미노래 들어가서 하세요 아니 아니 그게 166조 2행위는 166조 1행위는 166조 1행위는 아니 여기는 사람들이 투표하는 방해되니까 네 통으로 이야기하세요 방해가 아니고 국민에게 알리는 거죠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우리한테로 방해되는 거예요 아니 제대로 알리는 게 방해입니까 말은 똑바로 하셔야죠 기분 나쁘게 방해라뇨 방해라뇨 방해는 정당한 행위를 했을 때 방해고 소란행위 금지입니다 100m 내에서 소란행위입니까 이게 제가 공직선거법 제대로 치르라고 요구하는 게 소란행위예요 투표관리관이 이 행위에 대해서 소란행위라고 판정을 했으면 소란행위입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선거관리위원이 공직선거법대로 안 치르는 행위는 뭐죠 접혀서 운영해 방해하죠 그러면 유권자가 공직선거법대로 선거를 해주세요 라고 요구하는데 그게 방해예요 그게 방해예요 그게 방해예요 그게 뭐가 위반이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179조 179조 찾아보세요 공직선거법 179조 찾아보시면 분명히 나와있어요 이거 외에는 무효로 한다 공직선거법 179조 찾아보세요 공직선거법 179조 찾아보세요 179조 그냥 읽어보세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문제가 되는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ais 하나 알지 보이밀 소원 하나 이메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